내려가면서 엄마의 기침이 부쩍 심해졌기 때문인데요. 덕분에 기흠이도 오랜만에 완도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차는 육질 섬에 쓰는 기흠인의 자가음입니다. 섬이 하도 작아 무항구에는 차가 필요 없거든요. 섬이 하도 작아 무항구에는 차가 필요 없거든요. 아빠는 여기 고정에 올리시라고요. 엄마가 한 번 더 상관할 수 있어. 아, 그 행정이야. 아니, 귀엽겠다. 귀엽지 마. 김밥 쓴 대를 다 뒤로 하고 우선 들는 곳은 엄마의 강원. 그런데 약 먹은 게 어려돼. 밥을 받으려. 괜찮았어? 네. 여기 앞장에 다리같이 다리에 베풀어가지고 병원에 있었거든요. 병원에 있었어요? 네. 지금 술이 갔고요? 네. 크고 작은 골절 사고에 5년 전 유방암 수술까지 겪으면서 엄마는 체력이 무척 약해졌는데요. 요즘엔 조금만 찬바람을 쐬어도 기관제에 문제가 생깁니다. 네. 조금만. 뭐였어요? 네, 기초. 이러면. 양보 안 먹어? 네? 주사를 하죠? 네. 주사를 하죠? 주사를 하죠. 아, 뭐? 뭐한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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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 병원 생활로 엄마의 혈관은 굳을 대로 굳어버린 상태. 이제 어지간해서는 주사놓을 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critical 할 거라 생각하고 嘿 번째인 중 Hanım 들을 줄 알 SAND streets 아님. avoiding überhaupt hyper want. 네. 이번엔 손목에서 바늘꽂을 자리를 찾아보는데요, 결국 젊은 간호사가 주사 놓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왔습니다. 주사 한 대 맞으려면 서너 분대 찔리는 건 각오해야 하니 병원 다니기가 참 고욕입니다.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나 봅니다. 기름이만 완조에 떴다 하면 나타나는 열혈팽입니다. 바로 엄마들인데요. 이놈의 인기 어쩌겠습니까? 또 한 곡 불러드려야죠. 이놈의 인적 없는 수돗살에 파는 수돈대 연불하는 여수에게 외로운 그림자 포도의 기름이 나고 서울에서 백년 만에 폭선이 Judith 철이 내렸다는 날, 기우민의 모항도에도 눈빨이 날립니다.